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단을 받을까요? 뇌출혈은 응급상황입니다. 바로 뇌의 CT를 촬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형제에 이걸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CT 촬영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CT 촬영만 해도 뇌출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유가 있는 뇌경색인 경우에는 어디가 정확하게 막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조형제를 주사하고 경색인 부분도 확인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다고 하면 뇌, MRI, 자기겅명 영상을 통해서 정확한 부위를 확인하고 손상 정도를 확인해서 약물치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인 경우에도 나중에 정확한 수술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형제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생명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바로 진단하고 바로 수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여유가 있다. 오, 미니 뇌출증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입원을 해서 CT도 촬영하고 MRI도 촬영하고 그리고 저는 혈관 조형소를 진행합니다. 보통은 여기 손목이나 또는 사타고니 부위에 관을 넣어서 보는 마치 우리가 심근경색 확인하기 위해서 관상동맥 촬영하는 것처럼 뇌혈관도 들어가서 촬영이 가능한데요. 그 부분을 들어가서 뇌 동맥류가 있는 부위 또는 경색이 진행되는 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최근에는 무조건 두 개의 골을 열고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혈관으로 들어가서 혈전을 걷어내거나 또는 코일 등을 삽입하거나 또는 그 안에 뇌 동맥류들을 클립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치료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뇌출혈인 경우에는 응급인 경우에는 바로 수술에 들어갑니다. 수술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등의 혈관 진화를 우리가 평상시에 잘 관리해야 됩니다. 뇌조절 같은 경우는 혈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지 혈전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치료를 할지는 주치가 판단합니다. 부위가 크고 그리고 이것이 생명에 직결된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더라도 혈전을 녹여주는 약물을 주사 또는 복용하게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더 이상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혈전 예방 약물을 경우로 복용하면서 혈압 등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치료를 들어가게 합니다. 자, 급성기 치료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현대의 의술로는 아직 뇌와 같은 신경이 손상된 것을 완전히 해복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의 뇌졸중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원인 되는 질환에 대한 안정화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를 고지혈증, 고지혈증 등처럼 혈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 질환들을 일단 안정적으로 치료하는 동시에 혈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2차적 예방치료를 합니다. 그 이외에는 재활의학과 등과 협력을 통해서 손상받았던 우리의 사지의 근육 강화라든지 언어훈련 등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이미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 질환, 특히 뇌관 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 뇌혈관 질환에 대한 예방의 첫 걸음은 바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기저질환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골든타임 3시간, 6시간 지켜서 바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신다고 하면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 뇌출혈도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